자 그 다음 채만 보겠습니다. 자 잭은 그 완벽주의의 순환을 멈추었습니다. 여기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완벽주의, 그거를 멈췄다. 완벽주의자가 되면 골아프지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명사두니까 꾸며야 돼. 그의 아들 마크가 was developing. develop은 원래 개발하다 발달하다잖아. 근데 그의 아들 마크가 개발하고 있었던 완벽주의. 그럼 조금 이상하지? 그의 아들 마크가 병에 걸리다 할 때 걸리다 표현 써서 그의 아들 마크가 걸리고 있었던 이 완벽주의를 멈추었습니다. 여기 사이클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마크는 지는 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임에서 by the time he was 80 years old. 그가 8살 무렵에 by the time 하면 뭐 뭐 할 무렵. 게임에서 지는 거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데타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자 잭 was contributing to Mark's attitude. 잭은 아빠야. 아빠는 이 아들의 태도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by always letting him win at chess. by ing 뭐 뭐 함으로써죠? let.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5형식 동사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체스에서 이기게 하다. 그런데 항상 이기게 함으로써 마크의 태도, 이 완벽주의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because he didn't like to see Mark, get upset and cry. 자 그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O형 C동사. O형식 지각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화나서 우는 거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동사니까 목적격 보호의 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아까 사역동사도 동사 원형이 오는데 one day 어느 한 날 잭 realized it was more important. 잭은 깨달았습니다. 대시 하나 또 생략되어 있는 거네? 대절 이하를 깨달았대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뭐가? 가주어 진주어 to allow Mark some experience 마크에게 약간의 경험을 허락하는 것이 여기서는 allow가 사형식 동사로 사용되어 2번이라고 그러죠. 간목에게 직목을 허락하다. with losing 지는 것에 대해 여기서는 뭐뭐에 대해 experience 다음에 with 나오면 뭐뭐에 대해 so 그래서 he started winning 그는 이기는 걸 시작했습니다. at least have the game 최소한 그 게임의 절반은 Mark was upset at first 마크는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soon began to win and lose with more grace 그러나 곧 이기고 지기 시작했습니다. with more grace 하면 선선히 그러니까 이 말은 저도 화를 내지 않았다. 자 잭 벨 아빠는 느꼈습니다. 자 뭐를 느꼈냐 대절이 또 대시아나 생략된 거야 대절이라고 느꼈습니다. milestone 자 이정표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milestone had been rich 도달되었다 달성되었다 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한 날 어느 한 날이 언젠데 왜는 관계부사에서 꾸미는 거야 he was playing catch with mark 그가 아들과 플레이 캐치를 하고 있던 어느 한 날 그리고 and bad ball 나쁜 공을 그러니까 이제 마크에서 빗나가게 던진 거야 이거 했던 날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도달된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완벽주의 뭐 이런 거였으면 아들이 또 화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instead of getting upset 화내는 것 대신에 공을 놓친 것에 대해서 화내는 것 대신에 get upset 화내다 마크는 was able to use his sense of humor and commented 자 마크는 이건 B 이제 A 그의 답이 5번이네 이건 아들이니까 유머감을 사용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잘 던졌어요 마크가 잘못 잡았어요 음 으 으 으 으 으 으